안녕하세요 오디오 다 안들릴 것 같으니까 더빙으로 할까요? 그러네요 하나 둘 셋 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햄튜브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길가에서 왜 이렇게 줄을 서고 있냐면 선바 이 사람이 굳이 쉑쉑버거 리뷰를 하겠다고 2시간 줄 아니 3시간 줄을 서서 이렇게 먹어야 하는 강남까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진짜 부산에 다녀와서 너무나 피곤한데 이 영상만 올리면 조회수 100만이 넘는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서 내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어 이 새끼.. 아니 6개를 더 먹을 수 있나요? 제외가 있잖아요 일단 6만원 넘으면 와 바닐라 초콜릿도 있고 맥주도 파네? 맥주 만원이야? 맥주는 카스 먹으시다 진짜 비싸다 공부를 하고 왔는데 쉐이크랑 코에서 땀이 송골송골 없었네요 너무 더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아아 와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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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 시스템 이제 액티베팅 바람초를 스쳐가는 αι 이거 어떻게 해? 두 분 한 번 확인해 드릴게요 네, 가능해요? 네 일단 이게 홍보 과요 때가 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맛있어야 돼요 맛이 없으면 부엌려요 오늘 치즈라이 엄청 느끼한데? 사진이랑 똑같아요 이게 스모크 이건 말이에요 진짜 스모크 향이 있어요? 진짜? 거기 아파요 짜요 또 배고파요 둘 또 배고파요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너무 달아. 너무 달아. 너무 달아. 이거는 저는 별로 나아. 그 다음에 이거 먹어봐요. 와 진짜 맛있어. 이거 먹어봐. 진짜? 저거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맛있어요? 엄청 맛있어. 와 이거 진짜 부드러운데? 너도 한입. 아 배불러. 배불러? 네? 왜 맛있는 거예요. 뭐야 왜 그래? 야채가 좋아해서 더 맛있다. 야채에 있는 게 훨씬 더 맛있다. 하이. 빰빵. 음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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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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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런 버거 비주얼이었는데 이렇게 한입 먹으면 이렇게 바로 되버렸네 근데 솔직히 밖에에서 기다리면서 좀 이렇게 했는데 진짜 맛있긴 하다 음 이게 치식주의자들을 위한 버섯 패티 버섯 패티? 네 버섯 패티 버섯 패티 아 되게 흰에 붙여서 빵이랑 먹는 것 같아요 음 맛없네요 음 음 아프지 않은데? 아 괜찮은데 벌써 하나밖에 안 남고 다 먹어버렸네 아 아쉽다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래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아 막 기대돼 내일도 여기 줄 서 있는 거 아니야? 하하핬 아pass 마지막 버거 하핰 내가 왜 이뤄줘 난 사랑에 빠져줘 aluminium 버섯 irgendwie 빠는 버거 맛있어 아 그래? 음~~ 건버거 맛있데 안에 야채가 엄청 야채가 엄청 신선한 거 같은데? 그죠? 야채가 되게 맛있어 패티보다 야채다 패티보다 나채가 제일 좋은데? 아 펜티보다 나채가 제일 좋은데? 좋은데요? 펜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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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버거님 햄버거 다 드셨습니다 아직 마이크 살 돈이 없어서 더빙으로 엔딩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햄튜브 안녕 내 이름이 샘버 햄버의 쉑쉑버거 리뷰였구요 3시간 기다려서 먹은 만큼 영상이 재미있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남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펜팡 ہم 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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